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남의 죄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래서 걱정하는 줄 알면서도 미안해, 오빠. 아, 그랬구나. 근데 내가 틀렸어. 100%가 아니었어.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. 그지, 오빠? 아, 어, 그렇지. 하영서야? 아니. 그영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마, 송원도 안 좋고. 가까이 할 일 없어. 아, 저 형사님이 뭐라고 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. 그날 내가 그깨까지 경찰서에 있었던 건.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도장 얘기하잖아. 장도장?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? 뭔가 있어. 뭔가 있는데. 저, 배방사동에서 또 절도 신고가 들었는데요. 장경자님도 순찰 나가셨고. 하영사님 계시잖아요. 다녀오라고 하세요. 연세 절도면 강력 사건인데. 내가 지금 생각할 게 많으니까. 삼십기, 니가 갔다 와. 하완승 경위님. 씨, 소장은 접니다. 그치, 소장은 너지. 예, 소인이 갔다 와보겠습니다. 예, 이순경. 배방사동 어디야? 저기, 주택가. 어, 네.